여러분 안녕! 종이 나라예요. 오늘 접어볼 종이접기는 나뭇잎 종이접기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 가위가 필요합니다. 먼저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색종이를 잔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가위를 가지고 오세요. 색종이를 물방울 무늬로 오려줄 거예요.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둥글,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날카로워지게 물방울 무늬로 오려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위에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길쭉하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을 앞쪽으로 접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뒤쪽으로 넘겨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겨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왔다갔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접어주세요. 접다보면 약간씩 삐뚤빼뚤 접힐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펼쳐서 보면 예쁜 무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모두 앞으로 뒤로 접었다면 펼쳐주세요. 그러면 예쁜 무늬가 있는 나뭇잎이 완성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쫑이나라도 접어보았나요? 모두모두 잘했어요. 간단한 나뭇잎이 접기. 다음에도 쫑이나라에서 또 만나요. 안녕.